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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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네 깜짝 라이브입니다 너무 못생겼어 네 안녕하세요 오빠 저 지금 나갔다가 다시 라이브 보러 집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어디 가는 중이었어요? 제목이요? 하이! 헬로! 오늘은 잘생기지가 않았습니다 갑자기? 오늘 갑자기 라이브를 틀게 되었어요 그 이유는 요즘 라이브 할 때 분량이 없어서 양심 양심적으로 네 켰습니다 그리고 요즘 또 혼자서 라이브를 별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켰어요 아직 다 느끼다고 안 내용이 아니여 로제야 나 사이코 녹화했어요 안돼요 치워주세요 너무 창피하단 말이에요 I have to work now Have a nice work Are you excited for Denmark? Yeah, sure Very excited And I want to try Denmark food I just wake up What time is here? You are so excited Thank you How are you doing today? But I'm not doing well today 없진 않아서 고데기를 했는데도 잘 안먹더라구요 어디갔어? 아닌데? 잘생겼는데? 감사합니다 기타 연습하고 있었는데 알람 보고 바로 왔어요 기타 치시는군요 라채니 형보다 잘 치나요? 궁금해서 놀림거리를 만들어줘요 기타 치는군요 아.. 너의 웃음을 봤을 때 너무 행복했어요 감사합니다 기타 치는군요 기타 치는군요 아니아니야 기다려 어? 어깨 다쳤다고요? 뭐 하다가 다쳤어요? 안돼 왜 맨날 나와있을 때 라이브하는 거야 어딜 가는 중이야 하이 러시아 오빠 뭐 있어요? 감사합니다 아, 가족들이랑 저녁 먹으러 나왔구나 저는 저녁을 아직 안 먹었어요 또 얘기했죠? 네,ienne 저에게 왜мотри가요? 무슨 luego의 질문을 하겠습니다? 저에게 뭐 좀 바라는게 할까요? 저게 뭐 할까요? 왜 쓰고 있니? 뭐 할까요? 뭐 본부상 submissive 뭐 본부상? 예 Candidate 왜 그럴까요? 말이에요 맨 그냥 더 말하고 싶어 더 말하고 싶어 영어로 올해가 한국에 왔어 봐봐 한국에 왔어 봐봐 다음 색깔의 색깔은 어떤가요? You want to try? I don't know, but I will still... Yellow It's my furry color Do you remember how many years ago? Do you remember? I remember Hi, India I've already cut hair I've already cut the hair in the past few years But it's still long Did you eat already? Not yet But I will... Eat I'm sorry for the psycho show I'm sorry for the psycho show I saw the psycho show I saw the psycho show It's a bit too bad So So I want to stop Your English is very good Thank you Your Chinese is hot Yes, thank you Play your favorite song Okay My favorite song? This song Andy You CHRIS When you are about to see my room I think i'll be cold I think it's cold Just thinking of one guy That may be an oxygen He is such a cold He needs to see you I think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을 잘생겼어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을 잘생겼어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요 오늘의 첫 번째 곡은요 네 오늘의 첫 번째 곡은요 로데아도 왜 이렇게 잘생겨지 감사합니다 그런가요 You make me happy 와우, 땡큐 라이브를 하다니 근데 사실 어제 제가 봐도 말을 너무 많이 안해서 대표님께 이제 말씀을 드렸죠 아, 이번 주말에 혼자서 라이브를 꼭 해야 될 것 같다고 분량이 너무... Sure! I love draw I was sad Cuz I can't see yesterday, but now I'm happy Yeah 맞아요, 웃기만 했죠, 어제 맞아요 좀 민망했어요, 웃으면서 저 다쳤어요, 키나요? 로네의 턱선이 쑥스럽군요 그치, 그치, 혼자 라이브 할 때 말 확실히 더 많죠 그러게요, 뭐 그렇네요 나 아무노래 처음 들었을 때 정말 널 바로 생각났어 저도 살짝 그렇게 느꼈어요 뭔가 이 가사가 왜 늘 그리 재미없어 요즘 이게 유행이야 말 없는 걸 유행시켜야겠어 Why are you super valve? Thank you 뛰어서 지금 집 도착했어요 어디 갔다 왔어요? 로다, 주님은 주님을 원하자? 네 저는 주님을 좋아해요 누구인가요? 누군가가? 누군가가? 주님의 주인공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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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시고 Voy, Arrived Hispanic? 50% 자기자, 나이기 pinky้ams choosing 한국에서. 덴ídmark에서.. 예스, 퍼스트 베리 나이스 투 고 데마크 소리 좀 줄여야겠다 어제 안무 노래 불러서 완전 좋아하는데 랩 커버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올려주세요 커버 많이 하겠습니다 내가 제일 좋아하는 화가는 로다 예스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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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오늘은 내 생일이야 어, 진짜요? 생일 축하합니다 이름 뭐였지? 지빈께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지민이 생일 축하합니다 오케이 아 로 아이고 왜 지나간다 커버 많이 하는 거야 약속 항상 헌 많이 하는 헌이라뇨 그렇지 않아요 준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형들이랑 라이브 할 때도 웃기만 하지 말고 말 좀 해 근데 저는 항상 라이브 하기 전에 다질만 하고 시작을 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잘 뜻대로 안 돼요 오늘은 말을 꼭 많이 해야지 하고 라이브 키면은 웃기만 하고 끝 그래서 그래서 앞으로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 좋은 하루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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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아 전용 먹었어요 아직 안 먹었습니다 지금 끝나고 이제 먹어야죠 맞아요 저 잘 까먹어요 근데 뭐 커버 많이 할 겁니다 뒤에 머리 떴네요 여러분 래퍼 릴러말스 래퍼 릴러말스 제 목소리가 좋아해요 이거 너무 얼빡인가? 살짝 뭐 우리에게 목소리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목소리인가요? 내 영어로 정말 좋아요 감사합니다 Thank you! 요즘 되게 잘생겨졌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네요 감사합니다 쑥스럽네요 가장 좋아하는 영화는 무엇입니까? 저는 호러무비를 좋아합니다 야망으로 태워던데 감사합니다 What is your furry color? Red, orange, yellow? I'm sick Why? Why you sick? 쌩얼위 남들 너무 부끄럽네요 제가 잘생겼다고 하시면 저 진짜 착각한단 말이에요 제가 내가 잘생겼구나 하고 착각한단 말이에요 다른 노래 한 번 들어봅시다 내일 노래방 가요? 노래방? 노래방 근데 안 간지 진짜 오래된데 작가가 아니지? 안돼 아니에요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음 음 Your eyes Eyes Are so pretty My eyes Thank you 인터넷이 잘 안되나요? What is your name? 너여 홍대에서 처음 봤을 때부터 잘생겼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칭찬을 많이 해주시네요 아이고 Oh Do you like pancakes? Yeah I love pancakes Phee, Muse, Nutella Chuch, chuch, chuch Very delicious 난 잘생긴 사람 좋아 그래서 더 잘생겼지 감사합니다 그때 날씨 엄청 추운데 보러 3시간 기다리고 정말 너무너무 감사해 진짜 추운 날 기다리는 거 쉽지가 않을 텐데 마이너로 지컬 아... I can't choose because my favorite rapper 아이고 노래를 좀 바꾸겠습니다 하팩 줬던 거 기억나? 기억나죠? 그 집까지 들고 가서 아마 그... 제 그 베개 밑인가? 있을 거예요 앉혀가지고 올해 쇼미 가는 거 약속해줘요? 안 돼 네 뭐 봐서 할 수 있으면 해보겠습니다 정말 언젠가 만나고 싶어 한번 보러 오세요 계속... 제발 좋겠어 너무 빨리 올라가서 아 여기있다 Thank you for... 아 또 사라졌는데 아 여기있다 Letting the Un 몸을 퍼폼할 utilizing 어 죄송합니다 영어를 잘 몰라가지고 오늘 머리 감았나요? 저 오늘 머리 감았습니다 네 오늘 머리 감았어요 안 감은 것처럼 보이나요? 근데 오늘 린스는 안 해가지고 좀 푸석푸석 하는데 머리는 감았습니다 화란 댓글 누구야? 모르겠어요 중국어만 잘하는지? 그렇지 않아요 저 한국어도 잘해요 연습실 온 거에요 토요일인데 네 저희는 연중 무신입니다 항상 와요 연습실은 너무 빨리 올라가는데 요즘에 무슨 곡 쓰고 있어요? 요즘에 무슨 곡 쓰고 있지? 요즘에 저는 이제 곧 저희는 투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냥 투어할 때 이제 잠깐 보여줄 수 있는 솔로 무대의 랩 뭐 그런 거 만들고 있습니다 최근에 만든 게 뭐 별 게 없네요 제 머리가 아름다워 Thank you. You are a very good person. 민트트. 가장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입니까? 저는 김치찌개를 좋아합니다. 추천해주고 싶은 노래 있어요? 아, 있죠. 잠깐만요. 근데 이게 제가 요즘 최근에 최근에 듣는 노래인데 그 릴러마일즈의 두 개였음에 라는 노래거든요. 요즘 그 노래에 빠져 있습니다. 머리색 말고 했던 머리 스타일 뭐가 제일 좋아? 저는 살짝 이마 좀 나오는 거? 그게 좀 뭔가 가장 편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뭐랄까, 공연할 때도 그렇고 눈을 좀 덜 찌르는 것도 있고 그리고 멋있어서 그렇습니다. 세훈 오빠가 문 라이트 하잖아요. 로사 오빠야 보라색 라이트 하자. 보라색 라이트. 그쵸. 작업실은 무조건 보라색이지. 제가 요즘 듣는 노래는 이 노래입니다. 어떻게 어떻게 빗세먼 형을 그렇게 팰 수가 있어요? 이거 팰 거 아니에요. 그냥 장난치는데 그냥 장난친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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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로데아, 액자 연습실 있어요? 바로 여기 있죠. 바로 이 앞에다가 두고 항상 지금 가야 해요? 아, 인생도 이렇게 바빠요. 잘 가요. 좋은 시간 보내세요. 장난이 겁나 심하던데. 근데 이게 심하게 그냥 부인 겁니다. 심하게 한 게 아닙니다. 최근 자주 듣고 있는 노래 무엇입니까? 이 노래예요. 아, 액자 어때? 되게 잘 나온 사진을 해줘서 너무 고맙습니다.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 다른 사람이에요. I really like your rapping. You are great. Never give up. Yes. 항상 로다는 비스연에게 자주 폭력을 행사합니다. 정말 무서운 막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냥 그거는 쇠고를 누르려고 하다가 액팅이 그냥 심하게 보여진 것 뿐이지만 전혀 이렇게 형은 다치고 막 그러진 않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파란 댓글 아마 세훈이 형인 것 같아요. 아니요. 아, 저스트... 조크. It's not real fight. Yes. 폭력만대. 아,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세 번씩 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형들은 쭈그리라뇨.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음. 우리의 마음의 갱스터. 아, 근데 이게 쇠고를 찌르는 그 뭐랄까 찌르는 맛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친구나 뭐 이렇게 친한 사람이 있으면은 한번 찔러 보세요. 되게 그 묘한 그런 재밌음이 있어요. 또 고발할 겁니다. 인스타에 민트들에게 만천하에 알릴 것입니다. 아, 근데 저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You look so good. You look so good. You look so good. You look so good. 뭔 뜻을 1위. 로다라고는 안 했고요. 그냥 금발 멤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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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저도 조만간 세훈이 형 고발할 겁니다. 네. 즐거운 주말. 로드오빠 얼굴 보니 더 즐거워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근데 주로 주말에 뭐하나요, 여러분?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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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봐야지 러시아? 그렇군 러시아 하는 거예요? 저 최근에 러시아어를 했나? 러시아 안돼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여러분 로다, Do you play PUBG? No 아 아 아 아 아 아.. 지난해.. 그냥.. 좀.. 근데.. 이제.. 게임을 못해요 잠시만 어디 갔어? 주말에도 몬트 생각뿐인 민트입니다 몬트 사진 먹기, 믹스나잇 때 사진 찾기 안돼요 믹스나잇 때 진짜 못 보겠어 내 마음의 smile 진짜? 로더오빠, 푸딩은 누구 아이예요? 푸딩이요? 푸딩이는 아마 라찬이형 아이지 않을까? 왜냐면 푸딩이는 저를 주인 취급 안 해가지고 자주 싸워요 못된 것만 배워 사주 푸딩이요 멕시코에 가면 탁코를 구매할게요 예스 비프 타코 저는 좋아 비프 타코 믹스나잇 때 얼굴이 통통해서 귀여웠는데 저는 못 보겠어요 그 외국 민트분들은 믹스나잇 때 저를 못 알아봤어요 잠시만요 오 번역이 훌륭합니다 번역 덕분에 말할 수 있습니다 아 무슨 폴더까지 폴더까지 만들어서 그 저장을 믹나 때 로다 오키도키 무대 레전드 사실 젤 자랑 감사합니다 예스 네 최근에 한 번 봤었는데 오케 도케 무대를 그냥 한 번 훑었는데 괜찮더라고요 네 근데 그때 머리를 너무 짧게 잘라가지고 한 옆까지 잘랐나? 그래서 좀 창피했습니다 창피했습니다 네 트위터 프로필 아직도 오케 도케 월박사진 아까 봤어요 그거 그 머리 이렇게 자른 거 그거 푸사로 했더만요 어디서 찬바람이 들어오나 했더니 눈을 다 안 떠났구만 저녁 뭐 먹을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추천해주세요 육스타인 처음 나올 때 심쿵했어요 설마 산속 거기서 나온 그거 말하는 거예요? 그래도 오키도키 무대를 그래도 오키도키 무대를 제가 믹스나잇을 할 때 믹스나잇 따뜻하게 뜨뜻한 국물이 있는 국밥 어때요? 국밥 좋죠? 좋아 국밥 추천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돼지국밥 딱 따뜻하게 딱 한 그릇 후루룩 짭짭다 그러니까요 3년 전이에요 범한이는 누구랑 제일 친해요? 아마 로다르 밥쟁이 아마 라챤이형 이랑 제일 친하지 않나 싶어요 근데 저희랑 다 친합니다 넌 안에서 한 번 더 걷지마 음 너의 웃음이 다 맑은 다 맑은 다 맑은 다 맑은 다 맑은 감사합니다 로다의 영어 못해서 네 저 영어 못해요 네 저 영어 못해요 몬트는 몇 년 동안 함께 할 거예요? 저희는 뭐 뭐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하지 않을까 싶어요 흐흫 아마 오래오래 할 겁니다 저희는 저희는 영어 못해서 친하지 못해 못하네요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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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영어 공부를 좀 해야돼 흐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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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년? 10년이면 33 아마 10년 더 이상하지 않을까 싶어요 흐흫 흐흫 맞아요 평생 함께 해야죠 하이 불가리아 헬로우 플리스 스피크 잉리어 오 쏘리 오케이 아이빌 예 오케이 굿바이 로나 헐 obrigado 네 오케이 로다 랩갓 Thank you Where is the others? Practice 아, 네 영어는 없지 영어는 없지 아니요 저는 그냥 영어는 더 좋아하나 하지만 저는 잘 못해요 오늘 어떻게 되세요? I'm very good. How are you? 요즘엔 그림 안 그려요? 요즘... 네, 요즘... 물감을 새로 사야 돼요. 요즘 귀찮아서 안 사고 있습니다. 로다, are you a good cook? Sure. I'm very nice cooking. 언젠가 로다 그림으로 전시회도 했으면 좋겠어요. 그거는 당연하죠. 저는 무조건 할 겁니다. 바쁘면 나중에 그려도 되는데. 조만간 또 그리겠습니다. 제가 전시회를 꼭 해보고 싶어요. I want... 전시회. Sorry. I want... 뭐라고 해야 될까요? I want to... I want to... I want to... It's... Sorry. Don't apologize. It's okay. Thank you. Thank you. 로다야, 내 가수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닙니다. 저희의 팬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Are you a good cook? Sure. I'm a best cooker. You know? I'm sorry for confusing you. It's okay. It's okay. Hi, India. Hi, India. You're a English. You're amazing. Thank you. Thank you. I don't know how to read it. X... B... Shut up. Sorry. B... 아직 내가 많이 부족해서 이 안에 앞으로 더 잘할게. 아직 부족할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앞으로 더 말 많이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는 국밥으로 진짜 결정? 한번 국밥을 먹어보자고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기 때문에 국밥을 보여줍니다. 롤, 손을 보여줘요. 제 손을 보여줘요. 오케이. 슉. 예스! 예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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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밥을 그리웠어. 저도 국밥이 그립습니다. 근데 마땅한 장소가 아직은 없어서 곧 조만간 국밥도 하겠습니다. 국밥을 하셨습니다. 컬 바른 다리. 근데 그 남자라는 뜻이죠. 털보 털보 근데 제 별명이 털보입니다 털보 오늘은 술 안 먹었어요? 오늘 안 먹었습니다 저번에도 안 먹었고요 저는 안 먹었습니다 얼굴이 빨간가요? 너는 좋은 허벅 네 네 제가 그 옷을 벗고 안 먹었고 안 먹었고 얼마나 언급을 말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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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많이 예 롤레스 뤠디 투 오버 도 그로드 아, 서리 요즘엔 무슨 색 좋아해요? 근데 저는 좋아하는 색은 변하지 않습니다 빨간색, 노란색, 주황색입니다 아, 종유 롱라 워바나 퍼쿠즈 롱라 롤레스 롱라 신중민 아재 요즘 아재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어요 특히 세훈이 형이 계속 저한테 아재라고 놀려요 여러분 아 아 아 아 아 아 당 나는 당신을 제안합니다 당신은 내 마음을 저장했습니다 아재 냄새가 좀 있다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엥글리시 타임 플리즈, 오케이 예 ếu 롤 아 아니 네 다음은 피자와 치킨? 치킨 I love 치킨 너는... 화... 화유? 로다 요즘 마스크 잘하고 다니지? 잘하고 다니면서 너 되게帥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친구들이 많이 오셨네요 너 뒤에 있는 사람? 저 뒤에 저 뒤에 저 저 이상한 춤 출 때 아저씨 로다 마스크 안 해요? 아닙니다 저 마스크 하고 다닙니다 저 마스크... 하고 다녀요 로다 여러분들은 사이코? 사이코 댄스? 여러분들... 너무 창피한데 이거 추면 여러분 너 정말 좋은 중국어로 인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중국에 10년 전에 네 야 너 뒤에 잘생겨놓겠습니다 갑자기 사이코 춘다고? 아니 그... 보고 싶은... 분들이 계셔서 저 정말 추나요? 정말... 정말 추나요 저? 가장 좋아하는 음료는 무엇입니까? 제가 그 편의점에 가면 제가 가장 먼저 고르는 음료수가 있어요 웰치스 포도맛 그거 가장 좋아합니다 저 정말... 저 정말 추나요? 폴리쉬 플리즈 코암에 바스 코암채 저... 도전 오옹 너무 좋아 아지 냄새 난다고 뭘 할 거 같은데 I don't understand 너 생각나는 중국어로 뭔가 나아오나? 지금... 조금 힘들어 왜냐하면 제가 몇 가지가 잊지 않았어요 네 I have to homework B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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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are a very nice man Thank you Roda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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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lly? You want? You guys want? Oh, do you want? Oh, do you want to do it in Japanese? Oh, do you want to do it in Japanese? Good night It's delicious But it's different from the last week It's like a cold drink It might be like a cold drink 내일은 계란를 보러 가고싶어 내일은 계란를 보러 가고싶어 네 싸우고싶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얼마나 형들과 형들 형들과 형들 어떤 시즌이 있나요? 무슨 시즌이 있나요? 제가 봄에 봄 네 우리 로다 댄스 진짜? 한국어 능마? 지금 한국어 능마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들 정말 원 I'm not good dance 여러분들이 보고 싶다면 언제든지 쳐드릴 수 있습니다 I'm sorry not today because I'm very today I'm very terrible you know yeah okay sorry next time I will prepare new dance so next time you did great no very terrible yes yes okay 다음에는 Fancy 어때요 어 그건 좋은 것 같습니다 next time I will prepare Fancy okay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You know what I'm talking about No Okay Okay 다지하다 Fancy 저 글자 까먹었다 아니에요 걸그룹 댄스 그만해도 돼요 다음에는 Fancy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다음에는 Fancy를 준비하려고 했었는데 무슨 노래 듣지 DT DT Next time Yeah I will prepare Oh Sorry I'm gonna let me on this Okay DT What this is you know what you can do Do you like anything Hello You know what you like It's very good It's really not that you don't know Do you like and do you like it's really not that you like If you like I do dance with you Okay Good I will Yeah Yeah I'll know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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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요? 나중에 보러 갈 때 써줘야지. 다음에 꼭... 스트레스 받을 때 비세연의 새골 찌르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항상 비세연이 먼저 찌릅니다. 맞아요. 맞아요. 인터넷 is bad. yeah. there is so bad. 맞아요. 세훈이 형이 먼저 시작해요. 스트레스 받을 때 엄청 매운 거 먹어봐요.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근데 제가 매운 걸 잘 먹진 못하지만 한번 스트레스를 매운 걸로... 나는 노래만 가서 고음 노래 엄청 부르는데... 아... 그렇죠. 그럴 때 좀 풀리는 게 있죠. 저도 가끔 스트레스 받으면... 막 랩을 막... 할 때도 있어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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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갔어? please wish me luck on my new... sem... semester? 오케이. 굿 luck! 오늘은 누가 제일 일찍 일어났어요? 세훈이 형이 먼저 일찍 일어났고요. 그 다음 제가 일어났어요. 노래방에서 몬토 노래 부르기 싶어. 그러니까요. 노래방에 저희 노래가 여기 딱 있으면 좋긴 한데... 아쉽네요. 오늘 몇 시에 자요? 저는... 한... 요즘은 좀... 아닌가? 한 2, 3시? 네. 그때 자요. What do you do when you're stressed? Just some time... rapping. Yes. Done. How about you guys? 왜 이렇게 늦게 자요? 늦게 자는 게... 그게 돼버렸어요. 습관이 돼버렸어요. 요즘에도 다 같이 드라마 봐요? 네. 요즘에 그... 이태원 클라스인가? 그거 다 같이 보고 있습니다. Do you rap when you're stressed? Yes. You can... rap too. Yeah. When I'm stressed, I play piano. Wow. So cold. So cold. You can play piano. You can play piano. Just... I'm stressed. You can play piano. I'm bad at rapping. It's okay. Just... Stress. 팍팍. 정말 드라마랑 영화 항상 다 같이 봐요. 네. 저희는 다 같이 봐요. 그냥... 드라마 뭐 하나 새로 이제 생기면 다 같이 시작하고 누가 한 명이 없으면은 안 봐요. 무조건 같이 있을 때 봐야 돼요. When I stress, I listen to your music. Thank you. Yeah. You can... You can... Listen... Tired. Because very... Beat... Sound... Very... Attack... 뭐라 해야 되지? Yes. 스트레스 받을 때 그냥 바래요. 보컬 할 땐 그러요. 그쵸. 그런 룰은 누가 만들어요? 누가 만들... 나기보단 그냥 저희끼리 그렇게 하다가 생겼어요. 그런 룰이. 유럽 투어 솔로 스테이지 발상이 있어요? 스포... 스포 해줄까요? 스포? You want 스포? 솔로 스테이지? You want... You want... Do I want to do this? Yeah. You want? 하면 안 돼요? 네, 알겠습니다 사실 돼 왜 안 돼? 그런가요? 이거 스포 해도 되나요? 윈트는 돼 오케이 우리 투어 가고 오케이 이번엔 솔로 스테이지 랩 비트 예이 피크 같던데? 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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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스포 끝 중서 왔네 중서 왔네 예스 사운드 굿 땡큐 수염 때문에 왜 이렇게 수염에... 수염 깎아는데 오네 작곡한 거예요? 당연하죠 저희는 무조건 저희 이런 랩은 무조건 자작입니다 자 이게 다 자작곡이에요 그럼 제가 그거 보여줄까요? 유 그거 팬송 만들었던 거 보여줄까요? 예 여기서도 잘난 척을 한번 해줘야지 예스 예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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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께 보여드릴게요 팬송 이게 다 저희가 직접 제가 직접 다 이렇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께 이렇게 팬송 팬송 아 왜 이래 이거 지금 소리가 문제가 있어서 팬송 팬송입니다 이거 이 노래의 주인공은 너야유 다음에 또 멋진 노래들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의 노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노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너의 노래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뭐라는 거야? 큐베이스 큐베이스 컴백 앨범에도 꼭 자작곡 넣어주세요 당연하죠 왜 자꾸 수영에 수영에 수영 네 아무튼 여러분들 이번에 덴마크 언제가 저희가 이제 출국이 저희가 이제 출국이 출국이 언제였지? 한 공연이 20 20 20 21 23 이었으니까 뭐 그때쯤 갈 것 같아요 이제 중순쯤에 아 아 물어보고 싶은 거 하나 팬송의 전화 소리 혹시 너의 룰 룰 룰 룰 작은 이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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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이채원 그리고 홍대 너무 멋진 곳 네 네 미안 제 영어가 자, 그래서 여러분 이제 네, 시원이다, 할 실실 앞머리 눈 안 찌르나요? 조금 찌릅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또 주말에 시간내서 저의 방송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저는 저녁을 먹으러 갈까 합니다 아, 나한테 얘기한 게 아는구나 엔딩 각이냐? 어디 각을 한번 잡아볼까 합니다 잠시만 오케이 네, 근데 뭐 저희는 계속 라이브를 자주 자주 할 거기 때문에 네 그러면 잡아볼까 합니다 이제 또 밥도 먹고 이제 민트 여러분들도 즐거운 주말을 보내셔야죠 네, 저는 중국 주의 안전 주의 니들 주의 니들 짱까 진짜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많이 할게요, 저희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제 V LIVE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좋은 하루 보내세요 해외 가도 물론이죠 자주 자주 할 겁니다 인터넷만 잘 되면 오늘의 개인 방송도 자주 해주세요 물론이죠 다음에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도 고마워요 오늘 그럼 저의 분량 잘 뽑았나요? 다음에 또 이렇게 라이브 자주 하겠습니다 네, 땡큐 그리고 곧 다음에 만나요 우리 곧 유럽에 가고 싶어요 오늘의 영어로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다음 시간에 만나요 그럼 다음 라이브 때 또 봐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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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시간에 만나요 또 나의 파워싱 네 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사랑합니다 다음에 봐요, 여러분 바이바이